요호 오징어 오뚜기 캐캐캐 오늘 다들 거래하기로 했는데 오고 있나? 캐캐캐? 야오리온 어 악마누나 왔다 악마라고 하지말라고 악마라고 하지말라고? 에헤헤 나도 왔다 뿌우 뿌우 누나 왔다 방긋뿡뿡뿡 너 방구방구에다 내 뿌우 붙이지마 정말 싫다고 뿌우 뿌우 앗 정말 옥뚜기 거래하기로 한거지? 그래 근데 이 옷을 왜 입고 오라고 하는거야? 그래야 오징어 게임에 옥뚜기 거래지 캐캐캐 자자 빨리 거래해 거래 내가 준비한 거래판이야 뿌우 어 거래판 누나가 준비했어? 어 어흠 그렇다면 나부터 낼게 이 오징어 게임 오뚜기 뭐가 나올지 나도 아직 모른다고 나도 오깨모뚜기 낼게 나도 오깨모뚜기 돌린다 하나 둘 셋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뭐야 이거? 이거 투명실이잖아 뭐야? 아 걸렸다 너 지금 사기치는 거야? 아 안 먹히네 너 그러다 동화 속으로 끌려가서 좀비한테 잡아먹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? 응 안 돼 좀비 무서워 자 너네 가자 다시 치소 치소 이제 진짜 사기치지 마 진짜야 알겠어? 어 이제 진짜 안 해 진짜 제대로 이제 진짜 돌린다? 하나 둘 셋 아 뭐야 우리 우리 우리잖아 어 예스 나도 캐캐캐 다 내꺼 다 내꺼 캐캐캐 다음엔 나와야 할텐데 또 할거지? 이 중에 한개 내야지 해 나도 한개 내고 나도 한개 다들 승인 그래 승인 나도 승인 돌린다 하나 둘 셋 어 양갈라 누나다 내가 나왔다 내가 나왔어 뿌 뿌 뿌 뿌 뿌 왜 나는 안나오는거야? 짜증나 어 이거 내꺼다 다 내꺼 내꺼 뿌 에휴 한번 나오려나 했는데 안나오네 이번엔 진짜 나와야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뺏기기만 하는거 아니야? 에휴 설마 나오겠지 이번에도 안나오면 나 거래 그만할거야 그래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뿌 나도 이르면 본전이다 이제 돌린다 하나 둘 셋 어 박셀이 나왔잖아 어 어 나잖아 나잖아 에휴 본전이네 결국 나도 한개 얻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꺼 찾았어 다 뺏기고 빈털털이로 돌아갈 뻔했잖아 그럼 우리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자 그래 나부터 나는 총 세개가 있는데 먼저 하나씩 열어볼거야 열어본다 가위 쓸 땐 조심조심 어 무슨 색깔? 어 초록색이다 아싸 초록색 하나 나왔다 두번째 오뚜기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어 뭐가 나와 오 빨간색이다 예스 빨간색 캐캐캐캐 어 옆에 빨간색 친구 있어요 캐캐캐캐 과연 마지막 이건 뭐가 나올지 누구누구 오 초록색이다 캐캐캐캐 초록색 대박 나는 완전 좋지요 나도 딱 세개 총 있고 다음에 하나씩 열어볼게 뭐가 나올지 제발 빨간 나와라 빨강 빨강 초록 초록 나올 수 있지 초록 초록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다음은 제발 빨강 제발 뭐야 초록 초록 또 초록 이게 말이 돼? 응 말이 돼 어쩔 뚜깡 어쩔 뚜깡 이게 뭐야 어쩌라고 어떻게 꽝해봐 에잇 저쩌방구 야 방구 하지마 뿌 이번엔 내 차례 나도 총 세개가 있고 다 뜯어보겠어 첫번째부터 과연 뭐가 나올지 오 빨간색이잖아 오 빨간색 마이러스잖아 와 좋겠다 두번째 참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초록색 참가자 또 빨간색이잖아 또 빨간색이잖아 뭐야 또 빼기 관리자 똑같은게 나왔잖아 착한 사람 좀 나와달라고 마지막 제발 뭐가 나올지 뭐야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이 세개나 나왔어 짜증나 뭐야 정말 1억이야 다 빨간색이잖아 짜증나 뭐야 엑 케케케 어뚝어뚝 어뚝어뚝 케케케 하 오늘은 온이었다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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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 종이컵으로 얼마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볼래? 이 옷 두개들 있지? 두개는 빨간색, 한개는 하나 줘봐 한개는 초록색 이중에 초록색을 찾으면 맞추는 사람에게 주고 못 맞추면 내가 갖고 무조건만 주지 해봐 해봐 응 그럼 한다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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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놓쳤다 뭐야 어디야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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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